경기도가 퇴직 가축 방역관이 농가를 다니며 가축 질병 예찰과 컨설팅을 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험이 많은 퇴직 공헌을 활용해 촘촘한 방역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금농가에서 AI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이미 퇴직한 가축 방역관이지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농가의 방문에 질병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사회공헌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퇴직 가축 방역관 7명이 양돈농가, 가금농가를 방문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성 가축 질병을 예찰하고 시료를 채취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퇴직 가축 방역관은 도축장, 사료공장,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도 차단 방역 운영을 지도하고 차량 시설 시료를 채취해 재난성 질병 오염도 조사도 수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 가축 방역기관과 생산단체에서는 촘촘한 방역관리로 재난성 가축 질병 차단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 가축 방역관을 활용한 재난성 가축 질병 사회공헌 사업은 민간 모두 만족도가 높은 만큼 더욱 학대하여 가축 질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인사혁신처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 방역지원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경기지TV 서문영입니다.